6, 5, 4, 3, 2, 1 숙보 골대녀 이영표 신임 해설위원 부임 라이벌 중계진 배성재와 희귀한 투샷 예고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4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싸이의 뉴페이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골대녀 이영표 신임 해설위원 부임 라이벌 중계진 배성재와 희귀한 투샷 예고였습니다. 바로 어제 골대내된 그녀들의 변화가 크게 찾아왔습니다. 일단 이수근 형님이 떠났고 또 그 빈자리에 이영표 해설위원이 들어오게 됐고요. 또 연맹 창단식이 진행돼서 이렇게 여러가지 감독님들도 많이 바뀌고 또 신임 감독님들도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KBS 메인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SBS 캐스터고 그래서 중계진으로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계 조합을 또 골대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월드컵이나 이런 데 중계 가면은 중계석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어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었던 거는 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해설을 하게 되니까 또 즐거울 것 같고 곰이 문어도 잡아먹나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자 아무튼 기회가 되면 또 베텐에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드리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과몰입 가능한 파워 앤 두 남자가 떠드는 시간인데요. 사연 하나로 어디까지 망상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 생방송 보고 싶은 분들은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으로 언제든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4708님 학교에서 자꾸 에어컨을 풀파워로 틀어놔서 너무 추워요. 근데 밖에 나가면 또 더우니까 여름은 이게 고민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옷을 입어야죠. 결국은 시원한 게 최고 아닙니까? 추우면 입자. 보기 겨운 소리 하네라고 하신 분 있고 패딩 입고 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겉옷 챙겨라라고 하신 분 있고 저 형도 가죽 입었다. 차단해드립니다. 에어컨이랑 근데 또 너무 가까운 자리에 앉으면 이게 직방으로 바람을 맞으니까 몸에 안 좋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챙겨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4060님 8월 5일부터 7일까지 휴가인데요. 어디로 떠나면 좋을까요? 호캉스도 하고 싶고 바다도 있으면 좋겠어요. 5, 6, 7 2박살밖에 안 되네요. 너무 짧은데 일단 나라를 벗어나기는 좀 빠듯할 것 같고 그죠. 이동 시간을 최소한 은근히 제주도가 맞을 것 같은데 비행기로 한 번에 가니까 그리고 제주공항에서 너무 멀리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금방 조금만 벗어나도 확 그 제주도 분위기가 나거든요. 꼭 서귀포로 갈 필요 없이 양양가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예 7년차 베텐너님 어머니 생신이어서 낮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을 드렸는데요. 저녁에 어머니께서 아들 덕분에 소고기 배 터지게 먹었다라고 전화가 와서 괜히 기분이 더 좋아졌네요.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하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용돈 드려서 또 그 돈으로도 소고기 드시고 축하드립니다. 베텐너가 이렇게 7년 정도 묵으면 효자가 됩니다. 김경자님 푼수같이 웃는 남자 정말 싫은데 저는 왜 배성재님 웃음소리 들으면 미소 짓고 또 따라서 웃게 될까요? 음 그런가요? 좀 푼수같이 운다 이거죠? 좀 더 좀 더 잘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할단 나가라고 하신 분이 있고 경박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 9709님 오늘 생일인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혼자 양식 뷔페 가서 점심으로 10접 씹어먹고 왔습니다. 모쏠 베텐러분들 힘내세요. 너무나 행복한 하루처럼 느껴지는데 축하드립니다. 김현지님 춘디 거 듣다가 바로 넘어왔습니다. 춘디는 제 사연을 잘 읽어주시는데 베티는 한 번을 안 읽어주시네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저희가 회원들 잘 챙겨야죠. 감사합니다. 프레이선원이었습니다.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에 함께 할 분입니다. 알고 보니까 에스파랑 연관있는 남자 털막했던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이종범 작가가 최근에 인증샷을 하나 올렸는데 최근에 에스파 콘서트에 다녀온 인증샷이에요.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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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야. 티켓을 샀나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내부자라고요? 그 티켓 말고 이렇게 VCR 구성 작가라는 비표를 목에 걸고 들어가서 본 공연이죠. 티켓도 아니고 내부자로 스탭으로 참여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이돌 분들의 공연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분위기도 바뀌고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챕터를 한 4개 좀 나눠가지고 영상을 틀어주잖아요. 그 영상을 이제 VCR이라고 부르는데 그 VCR도 시나리오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쁘게 재밌게만 찍는 게 아니고 정말 스토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에스파 분들 같은 경우는 세계관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 작업을 했습니다. 스토리를 엄청 열심히 썼죠. 그래서 에스파 팬들 사이에서 VCR 스토리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칭찬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끝까지 긴가민가 했어요. 쓰면서도 아 이거 괜찮을까? 근데 팬분들 반응이 좋다 그래가지고 엄청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스파 공연을 갔다 왔다 이거죠? 그렇죠. 가까이서 봤다 이거죠? 근데 그 공연장이 생각보다 멀지가 않더라고요. 무대하고 거리가 가깝더라고요. 그랬어요? 어땠어요? 좋았죠 뭐. 무슨 답을 바라주는 거예요? 그냥요. 배성도 엄청 부러워하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같은 회사분들이니까 더 가까이서 보일 수 있잖아요. 역시 바깥세상에선 멀쩡한 분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재밌어요. 아이돌 공연 VCR 작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워낙 캐릭터가 이미 인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장면을 만들어드려야 팬들이 좋아할까 이거 고민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나고 대기실 찾아가고 이런 건 안 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스텝인데. 그 무대 하나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여되는지 아세요? 사인받아 온다거나. VCR 작가 사진 찍은 거 없습니까? 따위가 못 갑니다. 무대만 찍은 거예요? 그럼요. 내가 만든 거 어떻게 찍으셨나 보자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나 보자 이거 보려고 가는 거죠. 그래도 뭐 이제 직접 찬사도 좀 듣고 와 그 VCR 와 스토리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들 멤버들한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대 감독님께서 연락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좋았다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SM 해외파 스태프 영입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미국식으로 스토리 구성했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얻어맞는 역할 그러니까요. 밖에서 멀쩡한데 원래 고향집에서 항상 푸대저 받는 거죠. 대기실 가서 사인도 받고 사진 찍고 섭외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럴 걸 그랬어요. 좀 더 제가 잘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역시 섭외를 그럼 이제 한 번 관계 설정한 거니까 앞으로도 모든 공연과 해외 공연도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번 거 반응이 좋았으니까 공연 때 또 연락이 오지 않을까요? 해외 공연 간다. 해외는 모르겠고 조만간 이제 그 소속사의 역사가 담겨있는 큰 공연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잘 마음에 드셨으면 연락하시겠지 뭐. 야 이런 목요일 코너가 코너직이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왜왜? 그냥. 아니 여기는 못 바꿉니다. 좋아요. 고양이에요. 3929님. 작가님이 추천하는 각 주종별 최고의 안주가 뭔지 궁금합니다. 위스키, 와인, 맥주, 소주 등등 하나씩 꼽아주세요. 아 이거 참 소주부터 꼽자면 저 소주는 무조건 탕. 국물. 국물 있을 때만 소주 먹어요. 맥주는 무조건 튀김. 저는 뭐 튀긴 거 있으면 맥주 먹습니다. 와인은 신기하게 저는 회 먹을 때만 먹어요. 아 와인이랑 회예요? 네.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래요? 근데 위스키는 모든 것과 먹습니다. 모든 것. 중식, 피자, 치킨, 초콜릿, 과자 심지어 맥주를 안주로도 먹어요. 위스키는 거의 안 가리고 다 먹고요. 와인, 맥주, 소주는 딱 정해져 있어요. 갑자기 저한테 안주를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말을 오래하고 싶네. 와인이랑 회는 저도 많이 안 먹어본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특히 옛날에 우리 먼 나라의 이훈나라의 여파로 인해서 생선에는 무조건 화이트 와인 고기가 레드 와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본인이 먹기에 맛있는 거랑 먹어라. 그러다 보면 이제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회가 있으면 일단 와인을 깝니다. 버버는요? 버버는 이제 위스키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것과 다 먹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햄버거는요? 햄버거, 햄버거는 딱 맥주 거 아닙니까? 맥주다. 근데 위스키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위스키 뭐랑 드세요? 뭐랑 드세요? 저요? 응,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위스키는 뭐 어디에나 어울린다고 보는데 저는 반주를 그렇게 반주는 거의 맥주밖에 안 하고 웬만하면 근데 얼마 전에 소주를 한 번 저는 소주를 진짜 안 먹거든요. 반주는 소주죠. 제 손으로 소주를 먹을 일이 없는데 선물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던 소주가 있어요. 베텐러께서 선물해 주셔가지고 증류 소주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발면 이랑 먹는데 너무 맛있겠다.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어? 맞다. 저 소주하고 위스키 같이 먹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꼬막무침. 꼬막무침은 진짜 잘 어울려요. 어떻게 같이 먹어요? 섞어 먹나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말아먹는 거예요? 안주로 안주로. 안주로. 곁들임 곁들임. 야 근데 맛있었겠네요. 반주. 사발면. 사발면다가 이제 사발면을 먹으면서 여기에 어울리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그 선물 받은 소주가 생각해놔서 너무 오랫동안 묵혀놓은 것 같아서 너무 잘 어울리죠. 그걸 이제 까그덕 따가지고 까그덕? 먹는데 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천국이 따로 축구 중개 하나 딱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전에 항상 냉장고에 얼려놔요. 그 잔들 잔. 얼린 잔에다가 탁 착 깨가지고 그거 맨케이브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는 그지는 못하고 집에서 아내가 얼려놔요. 아 그래요? 네. 지지하시는 편이구나.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소개해주세요. 네. 이 코너는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N성향인 저희 둘이서 과몰입해서 고민합니다.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의 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네. 저희가 상상 후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상상 사연들 한번 받아볼까요? 1번 사연은 장재희님의 사연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새로 산 점프 수트를 입고 갔어요. 문제는 화장실 갈 때인데요. 아무리 급해도 윗단추부터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옷을 다 벗고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현타가 왔습니다. 집도 아니라서 민망하고 이런 옷을 나가 왜 입고 나왔지? 뭐 하는 거지? 불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한 번 입고 옷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화장실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현타를 느끼지 않고 볼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사진을 찍어보내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남자분인 것 같죠? 남자분이 점프 수트 거의 안 입는데 여자분인가요? 여자분 아닐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점프 수트라는 건 말하자면 정비복? 우주복? 이런 느낌? 위아래가 하나로 붙어있는 그런 거죠. 다리를 다리 넣고 싹혀가지고 팔까지 넣는 그런 옷. 사실은 제가 탱크 탔잖아요? 네네. 탱커. 탱커? 탱커라 불러요. 실제로. 탱크병? 탱크병. 탱크 크루 복장, 승무원 복장이 점프 수트예요. 그러니까 훈련 나갈 때는 탱크 안에서는 항상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어디 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밖에서 터렛을 열고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때 옷이 한 덩어리가 돼 있어야지 끄집어내기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점프 수트를 입는데 이 훈련을 나가서 점프 수트 진짜 불편합니다.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갈 때 우통을 벗어야 돼요 일단. 화장실 갈 때 그 남자는 어쨌든 그 작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네네. 그 지퍼가 없나요? 지퍼식이죠. 지금 이 사연자는 그 뭐냐 단추거든요. 근데 저희 승무원 복장은 지퍼였단 말이에요. 지퍼인데 지퍼가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출발점이 위에서도 출발할 수 있고 아래서도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소사 중에 소사다. 그러면 이제 중간 오픈도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사다 대사. 큰일일 때는 이게 우통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허리쯤에서 주섬주섬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점프 수트는 우통을 벗듯이 벗고 둘둘둘 말아서 무릎 사이에 이렇게 딱 잘 수납을 하고 많아요. 공정이.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홀딱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바지도 빼야 되잖아. 발에서. 홀딱 벗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또 심지어 군화였잖아요. 불편합니다. 아니 근데 구조적으로 이거 벗으면 무릎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무릎까지 내려가서 이제 쭈그리고 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일 때 남는 그 옷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 둘도 말아서 품에 안고 있는 거죠. 말아서 딱 이렇게 견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의 탱크병 분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암튼간에 이거는 그러니까 관건이 뭐냐면 급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관건이에요. 급하기 전에 해결해라. 급해서 미친 듯이 3초 전. 그러니까 급하면 안 돼요. 2초 전. 이 상황일 때 어떻게 해요? 기도 매타지 뭐. 저는 경험이 없는데 실제로 이 옷을 입으시는 분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애초에 그 상황을 만드시면 안 돼요. 여유로울 때 화장실을 방문하셔야 돼요. 야 그럼 막 장염 같은 걸 넣어서 자주 가야 되면 죽어나겠네요. 그분들한테 이런 옷은 곤란합니다. 특수한 디자인이 돼 있는 건 아니면 이런 옷은 곤란해요. 탱크라는 건 어쨌든 전쟁 살상병기인데 그죠. 그 탱크의 위치라는 게 들키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있죠. 전쟁. 실제 전쟁일 때. 그러겠죠. 그러면 적군이 저쪽에 뭐 타이거 탱크가 지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걸 숨겨야 돼. 그렇죠. 그 숨기는 시간이 막 두 시간이야. 그런데 목숨이냐 그런데 뭐가 왔어. 목숨이냐 존엄성이냐의 문제예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몇 명 타고 있냐요? 네 명이요. 네 명. 그런데 그 위에 돌아가는 터렛은 세 명. 밑에 몸통이 한 명이에요. 수툰 네 명인데 어... 어떻게 해요? 글쎄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실제로 그래서 옛날 참호전하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밑에 뭐 이렇게 그 배출구가 열리고 이런 건 안 되나?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쓰고 있는 게 어려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해치 열고 튀어나가야 돼요. 위로 나가야 돼요? 위로 나가요. 심지어 위로 나가야 돼요. 밑으로 나갈 수 있게 탈출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없어요. 그러면 탱크는 그 다리가 높으니까 네네네. 그 사이에 잠깐 내려가서 네네네. 없어요. 진짜 없어요. 고만하자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장제인님 성함을 보면 이제 여성분 같은데 아 그래요? 애초에 그 과민하신 분들께는 이 옷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생각하니까 치마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점프수트 같은 경우는 진짜 불편하겠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분은 현타 오시기 전에 본인의 내장이 성향이 어떠냐 1위 1비하는 성향이다. 1위 1비하시는 분들은 이 옷 이웃이면 안 돼요. 되게 강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 그런 장을 가지신 분들이어야 이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시면서 애초에 그 상황을 안 만드시는 겁니다. 어쨌든 채팅창에 디자인은 정말 예쁘다고 사진 예쁘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뻐서 입으려고 하는 거죠. 예쁘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남자분이 뭐 어떻게 하려고 멋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승현님 거 소개해 주세요. 러블리즈 노래 중에서 아추 가사를 보면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 재채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두 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꽃 알러지가 있는데 좋아하는 그 사람이 꽃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만나기만 하면 재채기를 하니까 왜 저러나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쩌죠? 재채기 나오면 일단은 생각보다 흔한 설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데 알러지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고양이 알러지 있는 분들 요즘은 거의 약 드시더라고요. 약이 기적인 처방이네요. 그렇죠? 약 먹어. 이렇게 아니 저기 알러지 약 먹어. 아니 내가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많이들 그렇게 하시더라. 고양이를 위해서 아 약을 드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종류가 하면 만나기만 하면 일단 무조건 푸에치 푸에치 할 거 아니에요. 베리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푸는 음식 상대에게 일단 얘기를 해야죠. 나 이거 알러지 있다. 나는 사실 이게 알러지가 뭐 너에 대한 알러지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이 이렇게 러블러브 할 때 러블러브요? 재채기가 나온다. 그걸 이해해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재채기 안 할 때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야 감기 시즌이다. 거의 뭐 러블러브 뿅뿅이네요 완전히. 러블러브 너무 역겹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게요. 러브버그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게요. 러브버그가 되면 러브버그 알러지가 있어. 저런 표현을 쓰시는 건데 무슨 화들짝 놀랐네요 진짜. 네네네. 베디 입에서 사랑의 콧물을 받아랏. 실제로 이런 거 생각보다 꽃 말고 꽃 말고 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 알러지들 때문에 음식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산물 알러지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건 혀가 막 뚱뚱해지죠. 목구멍이. 목구멍이 막히죠. 저 간장게장 알러지 있는 거 아세요? 간장게장? 심지어 갑각류 알러지? 아니요. 익힌 갑각류는 잘 먹거든요. 간장게장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맛인지 알아보려고 제가 젓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콕 찍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 같은 반응이 나왔어요. 기도 협착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500원짜리 반점이 쫙 돌더라고요. 500원짜리 반점이요? 그만큼 큰 거. 500원짜리 크기 반점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젓가락으로 한번 찍어 먹었다가 바로 그 정도예요? 정말 심했어요. 아니 근데 목구멍이 좁아지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코로는 숨이 쉬어지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목에서 걸리니까 진짜 무서워요. 물 엄청 먹어야 되고 약을 그럼 들고 다니셔야겠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저는 간장게장을 못 먹는 슬픈 반쪽짜리 삶이 됐어요. 제 인생에 간장게장이 없습니다. 아쉬신 바면 눈이 일단 흐려져요. 되게 위험하네요.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그때 엄청 놀라가지고 미국인들이 알러지가 많다고 하시니까 간장게장 간장 새우장 못 먹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블리즈 아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을 또 계속 만나볼까요? 네 박승진님의 사연입니다. 용한 점집에 갔다 왔습니다. 저더러 미간의 점을 만들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모인다고 합니다. 보이기에 좀 웃길 수 있는 부위인데 점을 만들까요? 만약에 두 분이 전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간의 점 이게 점집에서도 이런 관상 비슷한 걸 하시는군요. 뭐 있지 않을까요? 온갖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미간에다가 딱 중간에다가 점을 찍어라?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약간 그 불가해서 이렇게 뭐 숙에 맞는 것도 약간 비슷한 위치 아닙니까? 아니면 미간 말고도 웃긴 부분의 점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야 잘 풀린대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크리스로 더 잘 풀린대. 크면 거거익선. 어쨌든 조그만하게 찍기만 해도 괜찮을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그냥 애군을 물리치는 정도에 그치고 큰 돈이 들어온다. 이상형을 만난다. 모서박 느낌으로? 그 정도. 천진반급? 천진반급은 너무 큰데요? 미간에다가 한 5mm? 이마에다가 거대 점을 만들고 네네네. 저처럼 앞머리 덮고 다니면 그럼 뭐 그럼 괜찮지 않나요? 보여야 잘 되겠죠. 그게 아니 보세요. 이게 저도 이런 거 잘 안 믿지만 점이 그냥 있다고 이게 뭐 혈자리입니까? 남에게 그게 보여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까고 다녀야 돼요. 크리링처럼 찍어야 된다. 그렇죠. 여섯 개? 네. 여섯 개면 여섯 대로 잘 풀릴게요. 네 개만 찍어? 네 개면 네 배 잘 풀리고? 네. 미간에 몽고만 좀 넣을 수 있어요. 미간에 몽고만 좀 프리링맹하게 이만하게 그냥 근데 어떻게 진짜로 그런 약간 웃겨 보일 수 있는 곳인데 잘 풀린다는 말 듣고 어떻게 본인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을 작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게? 그냥 점이라는 거는 사실 없다가도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미가 또 커지면 잘 점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누가 봐도 거대 점 시선 강탈 누가 봐도 찍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시선을 시선을 무조건 빼앗는 얼굴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말할 때 이렇게 딱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잘 풀리겠네 일이. 이 사람의 미간을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게 우러러보게 되는 거죠. 진실의 미간. 뭐만 얘기하면 딴 눈 팔지 못하게. 그렇죠. 근데 저는 점을 너무 크게 못해요. 왜요? 제가 접는 키이기 때문에 아, 네. 작은 점을 웬만한 작은 점을 찍어도 천진반처럼 제3의 눈이 되거든요. 그렇죠. 기존의 눈과 그렇게 큰 차이 점이 너무 크면 눈이 안 보여요. 기존의 눈들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작게. 근데 솔직히 톡 찍는 거 가지고 잘 풀린다면 난 할 마음은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직경 5mm 이상 돼야 됩니다. 이런 게 만약에 특약사항이 있다. 그럼 그때부터 곤란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눈 밑에 이게 뭐 뭐가 하나 생겼어요. 점이에요? 이게 점이 아니라 기미예요? 무슨 혈관종? 어? 그래가지고 없애기가 어렵대요. 피부과에서도. 그럼 어떻게 해? 피부과에서 한 번 지져줬거든요. 네, 네, 네. 지져봤는데 지지기 전에도 그랬어요. 이사 선생님이. 이거는 아마 다시 생길 거다. 그래가지고 빨갛게 돼 있어요. 빨간 점이.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도 이제 얘랑 살아야 되니까 잘 풀리는 자리일 거예요. 다른 뭐 이제 검버섯이라든가 이런 점류가 생기면 점은 뺄 수 있는데 이거는 뺄 수가 없다고 저승꽃이라든가 혈관 부분이 그렇게 된 거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비비님처럼 하나 더 찍어야 되나. 아예 그냥 도회를 만드시는 것도. 그래서 아예 아예 이렇게 북두칠성. 그러니까. 일곱 개 더 찍으세요, 이렇게. 눈 아래로 쪽으로. 채팅창에 5억짜리 흑자다라고 하시면 있고 이거 때문에 잘 된 거가 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어? 얘 하나로 바뀐 건가? 그럴 수도요. 여러분, 점이 아니라 혈관종이 생기면 잘 됩니다. 그렇습니까? 박인균님의 사연. 그리고 엉덩이에도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박인균님의 사연입니다. 만약 터미네이터 1편 주인공처럼 타임실립을 해서 과거를 갖고 미래에 악당이 되는 인물을 미리 처단하라라는 인물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죽여야 되는 대상이 나라면 죽일 수 있을까요? 내가 날 죽이고 미래의 평화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악당으로 살아갈지요. 일단 이거는 크게 이게 뭐야? 근데 너무 어설프지 않나요? 미래에 악당이 되는 인물을 미리 처단하는데 그게 나다. 아니 근데 그게 뭐야? 난 줄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이거 저거예요. 얼마나 어설프면? 타임 패러독스 딱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과거의 나를 죽이면 나도 사라져. 그렇죠. 이거 백투더 퓨처 쪽이죠. 영향 미치는 거. 그렇죠. 영향 미치는 거. 백투더 퓨처. 내가 투명해지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시리어스한 현대 SF에서는 다른 세계야. 어차피. 그렇죠. 평양 세계가 또 하나 만들어지고. 그런 식이잖아요. 걔를 죽여도 상관이 없다. 멀티버스로. 근데 그럴 거면 애초에 이 인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받아보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남의 우주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느 쪽으로. 남은 그 우주에 남아야지. 그러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백투더 퓨처 이론으로. 어. 그럼 이제 약간. 미래는 하나고. 그렇죠. 내가 이 갈림길에서 영향을 미치면 다르게 그냥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시간차로 셀프 처단 아닙니까 이거?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못합니다. 알고 보니 죽여야 하는 대상이 뭐. 나였다. 나가 아니라. 친구. 찐친이다. 진짜 찐친이나. 아니면 뭐 살아가는 사람이다. 베디가 갔는데 알고 보니 죽여야 하는 대상이 저예요. 털 종보입니다. 털 하나씩 하나씩 뽑아줄게요. 왜 또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아니. 그건 과잉진압이잖아요. 과잉진압. 미안하지만. 아니. 면분이 생겼으니까. 아니. 인물은 그냥 맞춰야 되는데. 면분이 생겼으니까 털부터 끄슬리고. 일부러 과잉진압하는 신부는 뭐예요? 기꺼이. 기꺼이? 네. 인물이 더 중요하다. 백숙형에 처한다. 이야.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게장. 게장 먹이고? 아니. 왜 굳이 더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게장 한입에? 내가 볼 잘못한 거예요? 그건 편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김현수.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요? 제가 갔는데. 진짜 근데. 그. 미래의 내가. 네네. 그러니까. 이거 애매하네. 내가 미래의 난데. 과거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과거로 갔어요. 그랬더니 미래의 빌런이라고 치고. 어린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래의 내가 빌런이 아니니까 간 거잖아요. 내가 좀만 더 기다렸으면 빌런이 됐나 보지. 아. 아. 고거구나. 육자 거는 육자. 육자 육자. 육자로 간 거구나. 그 중간에. 피턴 피턴. 그죠. 그죠. 그래서 종착진이 빌런인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럼 당장 내가 자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로 갈 필요는 없이. 결자 해지하려면 결자 해지. 이미 그럼 빌런 직전이니까 지금 내가 죽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인물을 보내지 말고. 지금 미리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일단 잡아 쳐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좀 어설프다고 제가 한 이유가. 그러네요. 이게 나라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설정 자체가. 알고만이 나였다구나. 그 인물을 내리는 사람이 내 목을 치면 되는 건데. 아니야 아니야. 어린 시절에 베일에 쌓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고아로 살았던 거죠. 아무도 내 어린 시절에 몰라. 그러다가 이제 특수 요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럼 이 인물을 내린 사람도 내가 그 본인인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가능? 그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안 돼. 이것도 안 되잖아. 세계관 좀 정립해서 다시 보내요. 지금 여기 에스파 공연 스토리 짜는 작가가 있는데. 박인규님. 생일관 이따위로 보낼 겁니까? 박인규님. 스토리텔링의 기초가 궁금하시면. 이종범의 웹툰 스쿨이라는 곳을 검색해보세요. 뭐 그렇게 홍보를 해요. 한 번 내가 홍보해줬는데.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단 만약에 어쨌든 나의 예를 들어서 나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요 뭐. 더 가시려고요? 이거 수정 내가 수정 빡고 줬어요 지금. 알고 보니 나의 자식이다. 아 내 자식이다? 그러면 미래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구나. 아직 안 나왔어요. 나도 설정 헷갈리네. 아니 저기 배디 스토리 설정 제대로 짜고 오세요.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마치 뭐 스타크 갔는데 자기 아빠. 스타워즈. 스타워즈. 아 그러네. 갔더니 젊은 시절에 다스베이더랑 만난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루크 스카이워커가. 아나킨을 만난 거예요. 아나킨을 미리 없애야 돼. 어떨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없어진다. 그건 어쨌든 컬렉트럴 데미지고. 아 요게. 일단 아버지를 처단할 것인가. 설정상 이게 맞네요. 설정상 이게 제일 그 다음에 맞네요. 가봤더니 아나킨이었어. 영화 바이브가 있네요 이분이. 요다가 날 보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요다가 보냈어요? 요다가 날 보냈는데. 루크 스카이워커 대 아나킨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을 치는 순간 나도 사라져요. 없어지는 거지. 다스베이더 옆에 가장 충직한. 근데 내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엠파이어가 내 거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물려받을 건데. 꿀이네요. 좀 있으면 재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100%네. 이것도 약간 설정이 애매하네. 넘어가죠. 넘어가실까요? 설정 좀 잘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스토리 가지고 사연 만들기 어렵습니다. 스토리장에 나를 죽이러 미래에서 올 아들이 없어 다행이다라고 하셨는데. 다음은요? 다음은요. 김현숙 님께서. 저는 시골집에 가면 장독대에 앉아있는 걸 좋아합니다. 깊은 단지 속을 볼 때 나는 온갖 냄새들이 입맛을 되살리거든요. 두부는 좋아하는 추억의 맛이 있나요? 예를 들어 장독대에 푹 삭은 김치 맛이나. 어릴 때 먹던 숭덩숭덩 돼지고기를 썰어넣은 국물이 바뜩한 김치찌개 같은 거요. 전생에 두꺼비였냐고 하신 분이 있고. 왜 장독대 위에 앉아있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장독대 인근에 앉아있으면 고소하고 콤콤하고 약간 짭조름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장냄새.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간장 매주 된장 쪽 향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장독대 근처에 앉는 것도 아니고 위에 왜 앉죠? 그러게. 위에 앉는 건 조금. 콩쥐였니?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소울푸드에 가까운 맛 같은 거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뭐 한식을 다 좋아하죠. 그 중에서 특히나 뭐. 특히나? 겉절이 쪽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묵은지 쪽을 좋아하세요? 저는 무조건 겉절이. 저는 무조건 묵은지거든요. 묵은 거 좋아해요? 저는 겉절이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많이 쉰, 쉬어버린 김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김치 쉰 냄새도 좋아하잖아요. 제가 보면 좀 이렇게 진한 거 있으면 드릴게요. 좋죠. 냉장고에서. 남은 거? 좀 된 거 있으면 드릴게요. 남은 거? 처리에 곤란한 것들 넘겨드리면 되겠네요. 우리 어머니도 안 보내주는 김치를 해. 그러니까 내가 보내줄게. 아 이제 소울푸드라고 그러면은 장독대까지는 아닌데 과천에 굴따리 시장에 가면 지금 한 40년 된, 30, 40년 된 떡볶이 집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그 형탠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저의 소울푸드입니다. 아 떡볶이가 나의 소울푸드다? 떡볶이 중에서 그 집만 저의 소울푸드예요. 전 지금도 가끔 가다가 뭐 맛이 달라요? 달라요? 거기서 주는 그 만두. 요즘에는 만두를 버무려주세요 그러면은 원래 끓이고 있는 떡볶이에 기름, 튀김기름이 섞이는 게 싫다고 그냥 따로 튀김을 담고 떡볶이 국물을 퍼가지고 그 위에 얹어주거든요. 근데 거기는 여전히 올드스쿨이에요. 그냥 하고 있는 떡볶이에다가 그냥 바로 튀김을 쏟아부어요. 같이 묻혀. 같이 줘요. 근데 거기에서 주는 그 만두와 떡볶이가 정확히 저의 어떤 미각의 근간이 됐어요. 과하게 안 맵고 무한히 먹을 수 있고. 그래요? 그게 즉석 떡볶이예요? 아니면 만들어서 주는? 만들고 있는 거 계속. 아시죠? 보통 부시집. 만들고 있는 거. 떡볶이 떡도 저 같은 경우는 두꺼운 거 싫어하거든요. 얇은 거. 얇은 거, 긴 거를 잘라가지고 하는데 그게 저에게는 진짜 최고의 소울푸드. 저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요. 일부러. 그거 먹으라고. 근데 검색하려고 조금만 쳤더니 자동완성이 된다고. 맛집인가 보네요. 거기 좀 유명한가 봐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있는데 아직까지 하고 계시니까 제 세대 사람들 과천에서 중고등학교 다녔으면 거기 다 알아요. 아 그렇군요. 베디는 뭐 그런 소울푸드 없어요? 저는 뭐 소울푸드 뭐 이런 거 없고. 모든 게 다 소울푸드. 혼자 먹는 음식으로서 제일 좀 편안함을 주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보통 국밥류. 국밥류? 아니면 순두부찌개. 아 순두부. 매콤하게 해가지고. 목동에 이제 가면은 그 달달걀들이 쌓여 있어요. 케이블에. 맞아요. 마음껏 넣을 수 있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 한 3개 정도 까서 먹어요. 3개 넘어? 양심 있어요? 양심 있어요? 아니면 추가병 내야 되는 거 아니야? 3개는 뻥이고 2개 정도. 2개까지는 가능한데 3개는 그때부터 약간 눈치 보죠. 그렇죠. 어떻게 3개를 넣어. 먹을 거 얘기나 흥분한 거 봐라고. 그렇죠. 이거는 N이 발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장이 발동되는 거지. 저도 근데 국밥 쪽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머릿고기 너무 좋은. 머릿고기. 아 머릿고기. 네. 머릿고기와 함께 먹는 국밥. 편육이죠. 편육. 기가 막히죠. 편육 진짜 맛있죠. 자 이거는 N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랜만에 워터파크 개장했네요. 자 다음은요. 박영호님께서요. 소리는 못 듣지만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과 귀신 소리는 들리지만 볼 수 없는 능력 중에 꼭 하나를 가져야 된다면 어떤 게 낫나요? 귀신이 보이거나 귀신 소리가 들린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함께 사진을 찍기. 함께 사진을 찍기 공포의 쿵쿵따? 보는 게 낫나 들리는 게 낫나? 근데 둘 다 너무 싫은데. 아 싫은 거예요? 내 편 아닌가? 내 편이에요? 내 편 아니에요. 일단 얼라이에요 얼라이. 나 괴롭힐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있는 거를 그냥 보는 건데. 그러면 또 이제 그분의. 활동 반경에 들어왔을 때 귀신이 이제 보이거나 들리는 거네요? 근데 들리기만 하면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 보이는 거면 그분 생전에 라스트 씬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보이는데 소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들리기만 할 때 공포를 잘 형상화한 영화가 컨저링이죠. 컨저링. 그렇죠. 들리기만 하는데 얘가 컨저링처럼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해하려는 악귀가 아니라 뭔가 나랑 소통하고 싶은 존재일 수 있잖아요. 내 편이다. 귀신이라는 게 꼭 이승에 남아가지고 뭐 이렇게 깽판을 치고 다니겠어요? 뭐라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정령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귀신들의 가장 큰 욕구는 뭐겠습니까? 이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정령. 그러면은. 이 세상은 뭐 지배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살아있는 취급할 테니까 너 딱 그 내가 놀라니까 등 뒤에서 말하지 마. 너 등 뒤에서 말하면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무시한다. 그럼 얘는 뮤트 상태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베디 그 상대가 기본적으로 귀신 설정은 대부분 어 나 이 몸 갖고 싶어. 이 사람 몸 갖고 싶어거든요. 빙의가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죠. 베디가 말을 걸거나 눈을 맞추셨어요. 귀신 입장에서 어 쟤 나 본다. 네 몸 가질게. 이렇게 되면 어때요? 누구 맘대로 가죠? 걔 맘대로. 안 돼요. 안 돼요? 허락이 필요 없다니까요. 네?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걔랑 나랑 무력 싸움에서 걔가 유의 있다는 설정이잖아요. 저 몸을 누가 가지고 싶어해. 맘껏 먹고 나가면 되니까. 맞네. 그럼 이제 뭐 진짜 1년에 한 번 포식하려고 잠깐 빌려줄 수 있어요? 어쨌든 빙의는 이 설정과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안 돼요? 소리와 비주얼. 사운드와 비주얼에서 다툼이라면 저는 사운드. 사운드. 그래가지고 너 내가 죽을 때까지 무시한다. 그럼 넌 나 말고는 지금 세상이랑 또 다시 먹통대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말할 수 있어요? 언제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내 왼쪽 45도 각도 3미터 앞에서 얘기해. 놀라지 않게. 근데 안 보이면 어차피 놀라잖아요. 네? 안 보이는데 소리만 들리면 어차피 놀라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들린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쪽에서 들리면 얘구나. 라고 아는데 갑자기 귀에 대대고 훅 얘기하고. 갑자기 등 뒤에서 빡 소리 나고 이러면 이제 열받잖아요. 누군가가. 놀래키지 마. 그치. 그럼 실제 사람은 절대로 좌측 45도에 있으면 안 되겠네. 좌측 45도에서 노크하고 말 시작해. 아 이렇게 똑똑똑. 똑똑똑. 피파람 불고 여기에. 깜빡이 키고 들어와. 갑자기 말을 시켜서 내가 훔치 타면 너 한 3일 동안 무시한다. 평생 무시한다? 네. 이게 형벌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너 1년 동안 무시. 근데 소리만 들리면 난 약간 나한테 미리 사인을 주면 좀 모르겠는데 무서울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저 앞에 있는 사람 미국인이야. 이렇게 하면. 뭔 소리야. 그러면 내가 국적을 뻥쳤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정보를 주니까 정보를 줄 때 반드시 노크하고. 똑똑똑. 그 귀신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알고 있는 정보가 있겠지. 그들도 돌아다니니까. 귀신에 대한 설정을 자꾸 왜 마음대로 특약사항을 자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일할 때 걔가 저한테만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지도 보고 싶은 게 있고 저를 계속 관찰하고 다니면 노잼이잖아요. 보고 싶은 거 막 보러다녔는데 알게 된 거죠. 미국 사람이야. 내가 봤어. 그러면 1인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소리만이. 하긴 근데 보이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얘기하니까 없네요. 보이는 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최대치하게 반려귀신이니라고. 그렇지. 이거 약간 시리하고 뭐가 달라요? 인공지능하고 뭐가 달라. 김지연님. 배디님 심야괴담에 나와주세요라고 하셨고. 이효정님. 두 분 상상력에 놀란다고 하신 분이 있고. 내비귀신. 내비게이션. 갑자기 이렇게. 딱 차에서도 내비게이션 스피커 나오는 위치. 여자 목소리 나오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과거만 얘기해라. 만약에 나도 그런 설정이면 일종의 우정인 거잖아요. 우정. 그러면 저는 이어폰을 못 뺄 것 같아요. 평생은. 말을 들려가지고 내가 답을 했을 때 통화 중인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홍화대가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이런 설정이면 기본적으로 이어폰을 못 뺐겠네요. 약간 이상한 사람인 척하는 것도 도움이 될 때 있습니다. 무슨 삶을 살아오신 거냐고요. 그리고 써먹기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일단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는 뭐 장난 아니네요. 그러네요. 3번. 3번. 2번. 지금 우리 둘은 1번. 귀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공부 못한 귀신이라. 학력 떨어진 귀신이라. 그 대가로 뭘 줄 수 있어요? 어디까지 줄 수 있어요? 그 대가로. 네? 그 대가로 뭘 해줄 수 있어요? 진짜 그가 원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요. 외로운 건가 그냥? 나하고 얘기하는 게 좋은 건가? 소통.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넌 이거. 대가 이거밖에 없어. 난 뭐 줘봤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모른 척 했는데 나만 아는 척 해준다? 그렇죠. 외로움을 빌리지 않아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폐 뭐야. 보고 얘기해라. 아싸를 위해서? 음. 고스트 먹방왕이라고 하죠. 그래요. 몸 대여 5분이라고 하죠. 그래요. 1년에 5분 정도 대여해줄 수 있습니다. 5분이요? 식사 한 끼까지는 가능해야죠.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다 도와줬는데. 그 정도로. 한 끼 정도?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앤드리 사는 세상 앤사세 코너에 저희들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굉장히 허망하네요. 상상이란 게 그런 거죠. 공허하고 허망하지만 되게 재미있는 시간 잘 놀고 갑니다. 채팅창에 귀신도 오래다가 질려서 뒷걸음질 질 듯이라고 하셨고 이런 주제로 상상하면서 대화하는 거 나만 신기한 건가? 나도 몰랐는데 이게 아예 안 되는 분들이 계시대요. 상상이? 조 작가님이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 너무 신기하대요.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오늘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끝곡입니다. 양 꿈꾸세요.